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어제 9월 5일 화요일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뒤 중국 남부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는 11호 태풍 하이쿠이 9월 3일 지난주 일요일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뒤 비구름대가 13호 태풍 위닝에 영향을 주며 일본 전역에 많은 폭우를 내리게 할 12호 태풍 기러기와 내일 목요일 새벽에는 일본 시코쿠섬 주변 해상에 도착이 예상되는 13호 태풍 위닝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호 태풍 위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중앙상블 예측모델인 gps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한국과 일본기상청 모두 13호 태풍 위닝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일본 규슈와 도쿄 그리고 호카이도 인근 해상을 지나가며 사라질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상청에서는 9월 5일 21시 기준으로 북서태평양 구역에서 13호 태풍 위닝이 공식 발생하였음을 발표한 이후 12호 태풍 기러기의 비구름 잔존 세력과 13호 태풍 위닝이 합쳐지면서 일본에 많은 폭우를 뿌릴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 일본 전역에 많은 비가 올 것이 모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해군 글로벌 수치 모델 nav-gm 모델은 13호 태풍 위닝이 도쿄를 스쳐 지나가며 도쿄에 영향을 줄 것을 모의하면서 일본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12호 태풍 기러기의 진로가 일본 규슈 남쪽에서 시코쿠 방향으로 전향하면서 13호 태풍 위닝의 예상 진로가 바뀔 수 있기에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9월 10일 일요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는 9월 15일 금요일까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한국의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